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또 우리 성도들도 다 참여하는데 오늘까지만 온라인 합니다. 온라인 예배들 성도들 같이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인사합시다. 복음의 시각을 가집시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일 요즘 갈라디아스를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스는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주어진 참자유 이 갈라디아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예요 자유 참자유를 정말 완벽하게 누릴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완벽한 이 참자유 자유하게 못해요. 엄청 불안하게 해요. 문제사건에 잡혀가지고 근심걱정에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끊임없이 불행하게 살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준 이 참자유 빼앗기지 말고 완벽하게 누려라. 못 누리면 그건 본인의 불신앙이에요. 갈라디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전의 삶 이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주 안에서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신분 권세 믿습니까? 사용합니까? 사용하세요. 권세를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많은 사람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아 뭐 소용이 없다. 내게 영향이 안 입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돼. 마음껏 누리면서 사용하면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문장으로 이런 영적 진리를 요약을 했습니다. 딱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맺지 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두 단어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맺지 말자.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맺지 말고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내 앞에 죽음이 닥쳐와도 그 죽음에 잡히지 않아. 두려워 떨지 않아. 거기에서 자유야.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참 자유. 어차피 한 분은 다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두려워 떨 거 없습니다. 거기 있어도 죽음이 내게 닥쳐와도 자유해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은 영적 영향력을 그렇게 입히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이 지난주일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진다. 이 영적 자세. 이 진정한 원리스. 여기서 이거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 공동체는 홀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독불장구처럼 혼자서. 그게 아니에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함께 열매 맺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같이 같이. 이런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기독교 박해자였던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전도자가 됐는데 인도에 쓴다싱. 인도는요. 그야말로 신이 사먹게 사먹. 인도는 못 말리는 우상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해서 전도자가 됐는데 그 전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히말리아 산을 넘어가다가 추위에 쓰러진 사람을 쳐다보고 잠시 고민하다가 내 한몸 지금 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지냐.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따라오던 썬다싱. 이 썬다싱이 지체 없이 그 사람을 얻고 산으로 오릅니다. 산으로 오를 가서 정상에서 내려가는데 얼마 안 갔는데 보니까 앞에 가던 이 사람을 무겁다고 그냥 포기하고 가던 그 사람이 얼어 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 썬다싱이 아니 나는 이 사람을 메워온다고 지금 땀이 뻘뻘하고 살아있는데 여기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썬다싱.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무슨 전도니 무슨 성교니 생각할래 여유가 없다. 맞는 말 같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사단의 소리요 속삭이며 속임수입니다. 오히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나중심의 털 나중심 대부분 다 그렇죠. 나중심의 털을 깨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믿음을 향상시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내 믿음을 향상시키는 영적 지음길이 됩니다. 제가 모태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내 살기도 바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내 몸이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율법주의 환경 속에서 그자말로 내 몸 하나 그냥 살아남기도 힘들 정도로 움츠리는 삶을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상관없죠. 그런데 아들이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난 죄의 삶의 그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저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매일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기도원 김에 있는 무척산부터 저 강원도에 있는 하늘산까지 안 가본 기도원이 없을 정도로 한 달에 일주일씩 3일 금식 일주일 보호식 그거를 10년이 넘도록 계속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나와 상관없는 기도하면 할수록 직분 올인 전도 명령이었어요. 교회 직분 뭐 이거 옛날부터 다 해봐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냥 크기 올인 그리고 특별히 전도 제일 해본 적도 없고 하기 싫고 전도처럼 멍청한 게 어디 있냐 그거는 뭐 중간에 믿던 사람이 어쩌다가 암에 고침 받고 어쩌다가 좀 이리 변화되고 하는 거지 그 못된 신앙들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길거리가서 전도하고 뭐 그 교회에서 막 다 오래된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막 금방 이래서 하는 거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 저게 뭐 좀 무슨 일이 왔구나 되게 별나게 설치네 그리고 비판만 하고 앉아있었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대인 교회에서 막용 직분 오린 오린 아십니까 오린은 뭔지 아세요 24미터 24 모든 관심 자나 깨나 모든 관심 오린이요 오린 오린 말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부산을 뒤집겠다고 교회 부흥 일으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확 뒤집어 교회를 바꿔요 부흥지 막 기도 전도로 헌신으로 부산부 막 김중훈 목사님 직접 시시시 총회 행안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구독신리처고 저 개인 돈으로 구독신리처고 빌렸어요 제가 사회보고 김중훈 목사님 시시시 총회님 설교하고 정글도 목사님 축도하게 하고 부산의 청년들 딱 끌어막아보고 확 다 뒤집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축복하고 전부 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쪽으로 이 영원교의 시작이 그래서 된 겁니다 영적 파수건으로 영적 의사로 이 영적 대사로 여러분 나 중심에 잡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나라는 여기 잡혀서 쓰잘데 없는 저 쓰레기통 던질 자동시 말아가지고 그게 잡혀가지고 나를 무시해 나를 낳으십시오 나를 알아줘 나 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짐을 수로 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사죄호와 너도 시험을 받아가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수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가 원리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금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푸노 마티라고 하는데 아래로 떨어지다 정로에서 탈선하다 어긋난 것 그런 걸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육신적인 연약함을 인하여 어떤 유혹에 의해서 부지중에 저질러진 실수나 허물을 가리킵니다 그리토이는 장식이 3장의 현장 속에 살아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다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장식이 3장의 예습관 예체질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흉보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체질이에요 체질 아 그거 잘됐다고 평소 때 골복이 힐터만 하고 잘됐니 아주 창식이 3장 그대로지요 그대로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바르션들 같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감정의 눈을 가지고 혈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시기의 눈을 가지고 비판 판단 정지하게 되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요 그 사람은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죠 결국 원리스를 깨고 상처받은 사람은 더 큰 좌절 속에 영적 침체 속에 빠지게 되어있어요 결국 원리스가 깨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단 마귀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목적 이런 겁니다 사단의 목적을 사단의 뜻이 뭐예요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잘못된 부분을 구구절절히 드러내면서 그렇게 정지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마귀는 또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분리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요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형을 보고 이 사람 말 저희가 또 형을 보고 이간 분리지 그래서 이거 설교 말씀을 금방 잊어버려도 누가 당신에게 이런 말 합디다 그건 10년 동안 잊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평생 간다 평생 저 인간이 나를 그렇게 말했어 두고 봐 너 죽었어 내가 갚아줄 거야 사단이 시기는 대로 합니다 시기는 대로 여러분 중국 영화들 드라마들 보면 죽이잖아 내 원손을 갚아다 그럼 아들이 칼을 갑니다 죽인 데가 지죽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원리스를 깨는 거냐 안 깨는 거냐 우리 공동체를 깨는 거냐 안 깨는 거냐 이렇게 되면 우리 관계 이 관계 원리스가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순간 큰일 났구나 사단에게 속을 뻔했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은요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랬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자기 자신도 그런 부분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경계를 삼아라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온유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라니까 열매 그래서 온유는 내 감정 내 지배가 아니고 성령 지배 받는 마음이에요 우리 못된 성격 못된 이 체질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 기분 다 창세계 삶장이에요 마귀가 죽은 거라 마귀가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얘기하는 뭐예요 주님의 심정 가지고 보세요 주님의 심정 직분을 맡아보면 주님의 심정을 좀 이해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건 정말 이해해요 주님이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이것이 신령한 사람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대로 받는 사람 모습이에요 이렇게 온유한 신문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은 변화와 경신의 기회가 되죠 감사하구나 못 잊지요 저렇게 그 향기죠 예수의 향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짐을 서로 찌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짐을 서로 찌면서 그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헬람을 바로 씁니다 혼자 감당하기 너무 과중한 시련 고통 어려움을 말합니다 혼자는 힘들어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독 힘들어서 쉽게 넘어져 버리는 부분이 있기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복음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해도 좀 실수를 해도 좀 잘못해도 그걸 복음적으로 받아줘요 제가 보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이냐 아니냐 간단합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 원리스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 성령의 사람 목사님 앞에 다 잘라고 흉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모실 때 버린 자예요 그거는 그 인간은 언제 나를 또 배신할지 몰라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살리고 욕을 얻어먹고 누명을 서가면서도 살려 흉주고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믿어야 돼요 듣기 좋은 소리 자기 인정해 주는 소리 그 소리만 귀가 속기 해가지고 변화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또 넘어져 또 실수해 또 넘어져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너가 영적 문제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럴을 길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면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아요 치명적입니다 영적 의욕이 다 빠져버려요 사람은 다 깨닫거든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화를 했느냐 짐 나누어지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같이 나누어지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도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 이거는 너무 말도 안 소리거든 그걸 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자를 뭐라고 하세요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 약한 자를 비판하고 자기 혼자 아주 믿음 좋은 것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결론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라 복음 공동체는요 믿음이 좋다고 일방 독주하는 게 아니 서로를 도와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복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함께 함께 이렇게 되면 늦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큰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합니까 한 번 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찾아갔어요 한 번 더 용서해주고 찾아갔는데 전화도 안 받고 찾아 만나지 않는다 한 번 더 가보세요 얼마나 그 심령이 지금 완악해 있으면 얼마나 사단에 잡혀있으면 만나지도 않겠어요 얼마나 여유가 없으면 얼마나 무섭으면 얼마나 두려우면 불상한 마음까지 하죠 아이 참 사람 사람 뭘로 보는 거야 약속해놓고 오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전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아하 이 사단이 또 피하게 만들었구나 피하잖아요 그 정도 여러분 전도자를 피할 정도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약하죠 조금만 건강하면 만나지요 만날 힘도 없는 겁니다 만날 용기도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사랑이에요 요한봉 13장 34절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내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기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율법 율법 한 놈 한 놈 한 놈 사랑인 상 없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법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희도의 법은 예수 거희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법이에요 위드 프린시퍼 함께 사는 것 예수 생명으로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함께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는 사랑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지 아주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복음적 사랑 개념이라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 심장 인물들을 보면 이런 삶으로 살았어요 로마서 심장 인물들 초대기 바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인물들이 그래 살았어요 바울이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들의 별명을 다 그렇게 하나씩 붙여주었어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향해서 뭐라고 별명 지어줬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바울 특별히 나의 보호자다 그랬어요 불씨가 아굴라 이 부분은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생을 들였어요 그님도 아니고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때는 굉장히 예수 믿음을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 다시 말하면 생명 근동력자 그랬어요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아보는 식주인 그랬어요 전도의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의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 대표적인 세 단어는 전부 다 함께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는 그래도 사랑을 표현한 사람들 주면서 기뻐하는 기뻄으로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서로를 돕는 진정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린 자들 그 결과 로마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싹 다 들어가 2천 년 동안 이들이 이런 부르고 있지 않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영계전 성도는 이런 예수 그리도의 사랑으로 완전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2, 3, 7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짐을 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3절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바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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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갈라데아 교회 성도들의 복음이 아닌 율법적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려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율법주의자들 스스로 속이는 자들 바울은 이들 향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앞서서 자신을 먼저 살펴라 무너져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서있다고 자랑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사전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고 하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잘들 보세요 마치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쉽게 표현하면 자기에게 자랑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당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주하면서 자기 사랑에 빠진 것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이런 남을 정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남을 정주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요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집권한 사람이에요 난 안 들켰을 뿐이다 이거지 안 들켰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대통령 후보되다 다 까버리버리잖아요 다 들켰다 다 들켜버리잖아요 막 다 까버리잖아요 막 다 까버리잖아요 막 드러나 버려요 그럼 대통령 후보 안 된 사람들은 정지할 수 있느냐 그 까버리면 다 똑같아 대통령 후보 안 돼서 그렇지 되면 또 까버리면 다 똑같아 다 숨기러 온 거예요 남이 형 보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막연한 흉 본다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숨기는 착한 사람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 진실된 사람은 남은 그런 흉 보고 그걸 안 해요 보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땡이가 농땡이를 못 봐 여러분 택시 운전 운전하고 갔다가 빵빵거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택시 운전사가 될 택시 택시 운전 얼마나 사고 얼마나 법을 어깁니까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막 다닐지 않아요 이해를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빵 해요 택시라 조금 늦게 출발한다고 어제 아래로 보니까 빵 해 보니 택시야 원래 못된 사람이요 남이 형 보고도 아닙니다 그 사람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더 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앉으면 자기 자랑만 해 남이 어떤 상관없이 그거 고쳐야 되요 신앙생활한테 있어서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것만큼 큰 적도 없어요 영적 교만인 것은 뭐요 바울이 말처럼요 스스로 속고 있는 상황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망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라 창출의 3장은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 중심 창출의 3장 자기 중심 삶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11장입니다 바벨탑 다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지죠 바울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사절에 오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그랬어요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말은 1절에서 언급된 짐하고 다른 용어예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가 나는 프로티온입니다 이 바벨탑보다 훨씬 가벼운 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을 가리키는 것인데 충분히 혼자서 지고 갈 수 있는 짐을 말합니다 아까는 혼자 못 지는 짐을 말하고 같이 져줘야 될 짐이고 지금은 혼자 질 수 있는 짐입니다 이 짐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뭐요 직분이에요 직분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주신 은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맡던 직분에 대해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을 줬는데 쉽게 말해서 남과 비교하는 것에 정신을 뺏기지 말고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에 대한 중요성을 뭐라고 남과 비교해 자꾸 내게 준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 난 비교나 하고 되는 거예요 생색이나 내고 자기 이름이나 좀 알아줘 가짜예요 가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 내면에 참 행복 기쁨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나 돈 있다 돈 있다 자랑 안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조금 짜다 생기면 돈 자랑하지요 돈 많은 사람은 웃지요 앉아 가만히 웃고 앉았죠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세상의 것이 다 웃어로운 것 세상 말하자면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세상께 부럽습니까 뭐가 부를 게 뭐가 있어요 다 가짜인데 다 속임수인데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직분 매년 정직일을 선정하면서 직분을 주는 것은요 그 직분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라고 여러분 영적을 얻게 해야 되라고 영적 성장의 축복을 좀 받아서 영적으로 지도자가 영적으로 확 성장되는 기도가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져요 문화가 달라져요 영적으로 얻게 해줘요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직분을 통해서 한 해 응답받을 영적 표대를 주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직분 때문에 직분이 감각이 없어 내가 뭘 맡았는지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니 뭐 책임 없잖아요 안 해도 뭐 이제 영적 진열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두 달 11월이 지나면 12월 달부터 청직이 바뀝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아요 사실 영계 전수청도는 특별히 직분 맡은 분들은 남은 기간 정말 내게 언약적으로 주신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말씀드리지 않아 이 직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평생 간증이 될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평생 세상 말로 자랑할 수 있는 멜류관이라고 해서 바울이 이 바울이 2000년 동안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부 은혜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직분을 통해 주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생을 그고 어린이 했더니 하나님 평생 영원토록 천연 능답이 아니요 영원한 능답이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남은 2021년 때기를 제형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유명한 정신의학자 있습니다 폴 푸르티네 폴 푸르티네라고 폴 푸르니에 폴 푸르니에 폴 푸르니에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비판 폴 푸르니에가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은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비판을 이용한다 비판하는 사람은 똑똑합니다 비판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비판이 맞아요 비판이라는 게 틀리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맞는 비판이에요 그런데 비판 그 자체를 사단은 자기 진영으로 집어넣기 위해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는 비판 또 사단의 진영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푸르니에가 이런 유명한 말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비판 자체가 사단 속임수의 도구다 그 말이에요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린다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지만은 결국은 사단 속임수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서로 비판하고 원리수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결국은 뭐가 되냐 살려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원리수 하나님의 사업은 생명 살리는 이 예원교회가 이 지역민족 세계 살리는 플랫폼되길 바랍니다 이 지역 살리는 예원교회만 들어왔다 하면 다 살아나 제가 이 교육자들 보고서를 그야말로 모든 교구 모든 기관 태양아보가 싹 다 봅니다 그걸 다 봅니다 일일이 다 읽어봐요 요즘은 사진까지 찍어라 하면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방문한 사진 찍어서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사진을 봐야 내가 알 거 아닌가요 그걸 쫙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우리 전도자들 대단하네요 현장에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토의 사랑이 막 묻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요 내가 살고 여러분 사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 살리면 나는 살아나요 저절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주라 성경은 세상과 반대예요 주라 주면 손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안겨주겠다 주는 그거 비밀 벌써 오래전에 처음에 주면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게 뭐냐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치는 주제에 무슨 부족함이 없겠어요 모욕할 물도 없는데 그게 육신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 깊으니까 그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영교한 모든 신도들 서로 진정한 운리에서 공국체를 이루어서 생명살련 237 선밋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영교의 모든 성도들 진정한 운리에서 공동체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관을 무너뜨리고 모든 전도자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서 오늘 사도바울 갈라대학교의 성도를 향하일 수 있는 이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짐을 서로 지는 복음 공동체 작짐을 지는 은약 공동체되어 사람 살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